이거 저렇게요. 네. 솔직히. 아니, 그런 건 진짜 아니지. 봐봐. 마지막까지. 이모지 같아, 이모지. 버석이가 이리로 와야겠다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지윤아, 호석아. 한 번 더 하자. 아, 윤기 형 오늘 캐릭 많이 하네. 마디 랭귀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, 지금. 어떻게 해. 인간, 인간 이모지. 윤기 형 너무 웃겨. 야, 진짜. 아니라니까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뭔가 좀 부족한 거. 아니, 다른 건 다 추를 하면서. 대기민족은. 야, 야, 야. 나 오빠 갔다. 내 입을 말 안 하고 있었다. 야, 너네 막 씹씹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. 야, 야. 왜 이 옷을 몰랐어. 내가 본 게 아니라 갖다 준 거였어. 오빠야, 원래 맛이 뭐 안 보이냐고. 야.